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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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관 바지가 기셔서 정답이다 저희도 바지가 길어서 키높이 운동하셨어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백두가 여기요 여행이 운동좌를 여기서 찍었음 이건 여기가 바로 가야죠? 여기가 바로 가야죠? 들어오면 어디 들어와요? 왼쪽 오른쪽으로 와야지 왼쪽 오면 오른쪽으로 와야지 안녕하세요 언니 보고 가야지 어디가요? 맛있어요 아이고 맛있겠다 오우 술 마시겠다 아이고 맛있겠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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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맛고 아이고 맛있겠다 오우 소 documentary 커피 숙 고맙탕 시기에서